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저작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선 ENT가 되겠고요. 인선 ENT 코드번호 0601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9일 13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선 ENT 한번 찾다 보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간략하게 기업 내용 진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코스닥 기타 서비스에서 상업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5,110억으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기간 쪽에서도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보시면은 기간 쪽에서도 주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S동서가 이제 45.07%를 가지고 있는데 IS동서이라는 업체가 이제 건설 쪽 하는 업체거든요. 건설.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임대 쪽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엔텍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인선 ENT 그리고 Y엔텍 차례대로 조금 인수가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주사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IS동서라는 행보가 어떻게 기업을 인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일단 인선 ENT 보시면 되고 일단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해 가지고 중간 처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 및 장마 오게 되면은 홍수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상 생활 폐기물들도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데 태풍이 오게 되면은 인선 ENT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순위 보시면은 영업이익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많이 했죠.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계속 계속 이제 수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폐기물이 계속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의료 폐기물 같은 거나 이런 건설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폐기물 그런 매립지나 토지를 얻어야 돼 얻어서 매립지를 또 쌓아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는 좀 허가를 안 내줘요. 폐기물 업체들은. 그래서 여수나 사천이나 이런 광양 쪽에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출액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조금 있죠.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0년 굉장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도 거기에 대비해서 한 149%까지는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총계나 자본총계나 부채총계 보시면은 자본총계 대비해서 1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정한 안전한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부채 비율도 계속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은 부채를 바꿀 수 있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ROE도 계속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고 ROE가 조금 이제 낮아지는 추세가 아니라 2019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성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집도 많이 하고 있고 기간 쪽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한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12,000원까지 가는 동시에 따라서 아예 그냥 정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선 ENT라는 종목은 중장기로 가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중장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맞고 단타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장기로 해가지고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까지도 보유를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수익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자산 가치 거기에 따라서 내립지 그리고 토지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폐기물도 이제 인선 모터스라고 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자동차 폐기물 사업 그리고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보일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녹색 인증 기업을 또 지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수익을 많이 내딜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제 매물대 부분 매물대 부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고점을 정고점에 와서는 거래량이 안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다 매집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종 추가를 해보신 다음에 공부 차원에서 인선 ENT 계속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 상단 링크에 저희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보이거든요.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P 공식 유튜브 해가지고 주식 강의를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주식 강의 자료를 한번 얻어보고 싶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누르셔가지고 뭐 다운받으실 거 다운받으시고 뭐 이런 기술적 지표나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깐요. 한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요게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쳐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저희 12월 28일 월요일 거 무료 추천 종목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관련해가지고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슈 그리고 무슨 어떤 그 시황 정리했던 것들을 계속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큰 이제 돈을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파라텍 현재가 그리고 매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차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5.35% 상승했습니다. 압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겨드리니까요. 상승했던 종목은 상승에 대비해서 목표카를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라든지 매수 목표가 평균 단가 낮추는 방법들에 따라서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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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